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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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열라 짬뽕라 슈퍼울트라 초특급 개짜증나 좁아터져 미쳐버리겠어 언제까지 저 꼬불거리는 녀석이랑 부비적 때문에 자야하냐고 나도 싫거든 싫으면 시습 가던가 흉아야말로 싫으면 내려가라고 허구한 날 구박질이야 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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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개린이 형제들 니들을 위해 물침대를 엄마가 준비했지 뭔데 뭔데 또 이상한 거 가져왔구만 엄마 팔 오십견 그래도 너희를 위해 힘껏 바람을 넣어볼게 웃기고 있네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봐 누가 더 즐거운지 흉아 내 생각에 제일 신난 사람은 엄마가 확실해 아니거든 이 자식들아 우리 집 웃자님들 자 이제 엄마가 물을 넣어볼게 시원한 물을 슉슉 부었더니 속에서 움직이는 바닷속 친구들의 제가 더 신난 거 있죠 우리 꼬리 너무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거 아니야? 쫄았어? 누가 쫄았다고 그러는 거야 말이면 다냐고 제도 나도 첨인데 막 들이대냐고 내 차 어이없어서 할 말이 없네 미안 미안 엄마가 잘못했어 그 대신 재밌게 놀아줄게 뭐냐 어묵 내가 애기냐 왜 흔들어 싹고 지랄이야? 정신 사납게 그럼 너 혼자 놀던가 이 못된 자식아 오케이 접수? 다 조자버리겠어 엄마 형아가 물바다 만들겠어 말려와 좀 이 정도로 물바다는 무슨 자식이 소심하구만 움직였더니 똥머리네 똥싸고 다시 온다 이제 내 거다 형아는 맨날 지가 다 하려고 해 안 비켜줄 거야 궁뎅이가 시원하고 좋구만 왜 물침대 물침대 하는지 알겠어 김꽁지 너 가만 안 놔 하여튼 잠깐만 자리 비우면 다 차지해라는 심포를 고쳐주겠어 꼼지야 형아 좀 놀게 해주자 싫어 싫다고 못 비켜 너 벌써 뺏겼어 형님 킹받게 하지 말고 표기 찌그러져 있으라고 율라 재섭어 혼자 다 해 처먹어라 꼭 삐졌냐 영아가 코기 잡아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봐봐 뽕이야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헛소리만 하면서 언제 잡을 건데 가운데로 몰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낙지란 나처럼 하는 거요 엄마 볼 땐 낙지가 아니고 아예 물침대를 조지고 있구만 뭘 시키자식이 그냥 오늘 안에 아주 그냥 물침대 사망하시겠는데 이렇게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어멈 이거 너무 시원해 딱 내 스타일이네 가만 생각해보니 조지기엔 아깝구만 좀 더 아껴줘야겠어 오 우리 꼼이 올바른 생각이야 제발 조지지 말고 오래오래 함께 해주지 않을래? 나? 긴 꼼이 질풍노도의 시기 내 안에 청개구린 녀석이 자꾸 튀어나와 이번엔 아주 잡아족치라는데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내 맘 알랑가 몰라 어디부터 손봐줄까? 어멈 왜 조용해? 무섭게 말이야 어멈이 조용하니까 재미없어지잖아 바락바락 악을 써라고 울어 엄마 개빡쳤나봐 형아 큰일났네 어멈 잘못했어 뽕이 입구에 주라주라 이렇게 살살 가지고 놀을게 조금만 좁혀고 조금만 물어 뜯고 그럼 되지 터지게 하지는 않을게 헐 이제 와서? 벌써 바람이 다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직 내 엉덩이처럼 뽕실뽕실하다고 긴 뽕지 너모야 엄마랑 말하는 중인데 자리 뺏기 있겠냐 정말 주먹이 운다 메롱메롱 이제 내 꺼지롱 뭐야 이게 바람 다 빠졌네 짜증나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엄마 앞으론 내 건 따로 준비해줘 나도 좀 제대로 놀고프다고 꽁이야 바람 다 빼놓고 너 너무 해말때 웃는 거 아니야? 꽁지 열받겠다 우리 꽁지 엄마가 담에 두 개 준비할게 야 대리석은 어쩌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꽁꽁 튜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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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